제가 홈메이드 피넛버러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Unsalted roasted peanut, 이거는 내가 볶은건데 이거를 믹서기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설스를 하다보면 이렇게 피넛버러 그레인이 생기는데 이거를 계속 하다보면 여기서 오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넛버러가 된다 하니 한번 해볼래요 지금 10분은 좀 더 한 것 같은데 이제 진짜로 근데 이걸 한꺼번에 계속하면 열이 나고 이거 막 망가질 것 같으니까 근데 푸드프로세서로 사슬해야 되는데 나는 믹서기밖에 없어서 믹서기를 했는데 나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펄스 그레이트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라인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로 좀 피넛버러 같은 그런 감이 납니다 그냥 땅콩만 넣는데 다른 거 안 보는데 짠짠, 그래서 나의 피넛버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넛버러 완성, 마이 퍼스트 피넛버러 이거 진짜 땅콩밖에 안 넣는 건데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니 우와, 근데 여기다가 여러가지를 넣고 이제 응용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응용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Season 1 이제 partie Elijah infiz躓 지민이 이 밤 hull 그게 대해짒이 부르실 네네 jam 내가 이냐 tradbone ao 아뇨 아뇨 아뇨